정몽규가 입장 발표 미루고 뜸들이는 이유 정몽규 클럽 데려오면 여론 바꾸기 가능? 클럽 기단 중 한 명만 데려와도 매일 몽규 형을 생각하며 일어나서 몽규 형을 생각하며 출근하고 몽규 형을 생각하며 일하다가 몽규 형을 생각하며 점심을 먹고 몽규 형을 생각하며 퇴근하고 몽규 형을 생각하는 꿈꾸며 잠들 수 있음 클럽 오면 내가 정몽규 불안하려는다 부처의 갈고 사룡탑 선택은 결혼 상대 찾는 곳 장례를 데리고 왔냐 스발 장려가 도수로 보이냐 걔넨 자기 할 일이라도 제대로 해 이혼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안고긴 민감하라고 유유 더 윙스만 지면 안 돼 가버렷 대한민국 여론이 민감한데 입국 하루 만에 미국으로 가버렸어 요르단쯤으로 미국 가버렷